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센트럴팍독 저 팍독 예전이에요 저는 팍독은 삶을 체인지할 그라운드가 되어줄거야 날 믿어 예 반갑습니다 자아 전국 팍독을 오피셜하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박수 박수 전국 팍독 시작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번째는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응? 읽어드리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빡독의 힘 이제 빡독의 힘입니다 첫번째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아마 커뮤니티에 달린 커뮤니티에 달린 글 같은데 제가 예전에 캡처해놓은 건데 첫번째 글 하나 읽을게요 이제 짱가 장짱가님이 써신 건데 작년에 우연한 계기로 체인지그라운드 독서연구소 신박사TV를 알게 된 5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5학년 5반 5학년 5반 5학년 5반이죠 50대 중반이면 저보다 15살 16살 많으신데 제가 이 채널을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 나는 읽을 줄은 아는데 읽지 않는 실질적 문맹 상태였구나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실질적 문맹을 깨닫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한 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를 시작을 하여 40여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40여 권의 책을 읽게 되었고요 특히 경제 관련해서 50대 사건으로 본 돈의 역사 책이 계기가 되어서 홍춘옥 박사님들 다른 책과 유튜브 채널로 주식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로스 아이큐 부의 감각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부의 인문학 등등 지금까지 경제 관련 책들도 읽게 되었고요 아직은 미비하지만 어떤 흐름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빡쪽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나이들매 가나요 책은 작년에 읽었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사실 이 책은 건드리 박사님의 플랜트 패러독서 연결지어 정말 많이 떠들고 다녔음 이분은 근데 독서 수준이 되게 높네요 늙지 않는 비밀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아 혼자 살아도 괜찮아 연결되며 연루하신 부모님의 건강의 삶과 그리고 곧 맞이할 나의 노후와 관련지어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목표 설정을 나름대로 엉성하게 세우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에게 목표 설정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진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은 책은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표 설정에 바이블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훌륭하시네 네 그래서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주위 사람들에게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책이라고 소개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워하셔서 함께 독서 모임도 가졌었고요 크으윽 소개했으니 책임감도 약간 있었음 아 미쳤어 늘 신박사TV를 보면서 좋아요만 누르다가 오늘 장황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같이 나이 먹고 어른이 되면 물리적 시간이 흘러서 그냥 어른이 됐음에도 어린 친구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고 다 큰 성인들은 행동에 잘못되었을 때 주변에 쓴소리를 해줄 진정한 어른이 없다 보니 자기가 잘 사는지 혹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 받을 곳이 없었는데 신박사 튜비를 통해 게을러지거나 잘못했을 때 자극을 받고 다시 추스려 바로잡게끔 해주셨음에 감사드리려고 몇자 적어봤습니다 꼰대의 악령이 없어지는 소리가 진짜 멋있어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하고 내 자신의 태도가 바뀌니 시간 내서 책 읽기 엄마가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기 도전하고 시도하기 등등 20대인 자녀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살아온 경험만으로 꼰대처럼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얘기하게 되고 또 근거를 제시하게 되니 아이들도 저도 대화가 부드럽게 되고 서로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고쳐나가게 되었고 또 자녀들이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인 나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게 무척 뿐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걸 읽었는데 심박사님을 만난 건 운이겠지만 운이 계속되도록 만드는 거는 노력과 졸구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PS 이 글을 올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심박사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 올립니다 내가 다 감사하네 제가 감사합니다 짱가님 이거는 미쳤네 이거는 어? 진짜 미쳤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해서 읽어드리는 게 러닝 제프리 TV 달리는 제프리 TV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독서하며 얻는 것 하며 얻는 것만 있고 읽는 것은 없네요 심지어 자신감이 자꾸 샘솟습니다 이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이거는 좀 일반인들이랑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읽는데 더 히스토리 오브 퓨처 이건데요 여러분 지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퓨처를 읽으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댓글이 기술이나 벤처에 대해 문외하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 제가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럭키 팔머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독보적일 수 있으며 의식적 노련은 배신원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빡독의 힘이에요 빡독의 힘 나는 진짜 너무 이게 나는 막 눈물이 지금 날 정도로 울컥했어요 읽으면서 이걸 읽고 왔는데도 눈물이 날 정도로 울컥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거예요 뭐지? 이게 사전조사를 1900명이 했어요 1900명 왜? 사전조사 왜요? 상품 준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도 할 것 같아 나도 사전조사하면 책 읽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포커스에서 아무리 에러로 안 잡힌 사람 오늘 한다는 사람 쳐도 내가 볼 때 오늘 600명 안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기가 얼마나 생각보다 어려우면서 쉽냐면 되게 이게 맥락적인 얘기인데 어려우면서 쉽냐면 신청을 해도 안 해요 상품을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우리한테 참가비를 내요 뭘 내요 상품권만 일단은 나가야 되는 게 110만원이에요 상품권만 나가야 되고 독소대까지 나가는 거 하면 150만원이 나간다고요 150만원이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빼먹는 거 없고 무조건 주겠다는데도 그래서 나도 저기서 빼먹어야겠다 그러고 하는데 안 해 안 해 안 한다니까요 맞아야 돼 맞는 수밖에 없어요 빡동망함씨가 오늘 24시까지 왜 안 할까? 대부분이 그래요 안 하려는 의지가 그냥 디폴트예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디폴트예요 디폴트 그래서 여러분만 계속 꼴빠는 거예요 당첨되신 분 막 두 번 아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 두 번 연속 당첨되분 혹시 지금 있으세요 여기에요? 두 번 연속 당첨되분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분의 두 번 연속 당첨되신 분 있으세요? 이거 상품권 난 되게 궁금해 그럼 두 번 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되신 분 저요 저요 좀 해보세요 나 이거 나 문화상품권 당첨되봤다 한 번 되신 분 저요 저요 좀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나 보고 계시나 한 번 됐어요 그쵸? 한 번 되신 분 손들어보세요 댓글 저요 이거 한 번 한 번은 이렇게 많아 왜냐하면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한 번은 넘쳐요 넘쳐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지가 꽤 돼갖고 한 번은 넘쳐 넘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침착해 침착해 알았어 그만 침착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보면 무조건 랜덤으로 하거든요 이거는요 랜덤으로 하거든요 침착 아이 그만 알았어요 침착해 우리가 진짜 많이 줬어요 진짜 우리 랜덤으로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난 두번 된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있네 두번 된 사람이 워워워워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50대 어머니가 에?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가슴이 뛴다잖아요 예? 여러분 재벌 아들들 가슴 안 뛰니까 뭐해 이거 한단 말이야 막약하고 이거 한단 말이야 가슴이 안 뛰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목표가 없는 거야 정량적인 경제적 성공도 되게 중요한 목표인데 목표가 없는 거야 그냥 무기력이야 관성이야 총동기지에서 제일 나쁜 거 그냥 하는 거니까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후진 거예요 금수저가 그런 면에서요 뭔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빡독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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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합니다 진짜 다 빡독 아세요 아셨죠 그 누구를 위해서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다 드리려고 우리가 상품권을 드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날 평소에 빡독을 안 하다가 그날 빡독을 진짜 90분 동안 진지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로또에 당첨되신 거예요 왜 책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당첨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빡독의 힘을 여러분도 이분들도 보세요 자녀랑 대화가 수월해졌대요 그게 여러분 부가가치로 얼마일 것 같아요 경제적 부가가치로 경제로 부가가치로 너무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말 좀 해봐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거 한마디 했어 그래서 아무튼 공사님도 빡독 오래 했잖아 그쵸 좋죠 저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도봉사 민석이도 당첨된 적 있나 쟤는 이제 제가 아니깐요 민석아 너도 당첨된 적 있니? 빡독 그거에? 제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민석이가 당첨된 적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써주세요 없어요? 아 안타깝다 미안해 이게 랜덤이야 내가 널 아낀다고 줄 수는 없어 랜덤으로 가는 거야 미안해 민석아 열심히 읽으렴 이번에 대기를 형이 기도할게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구나 민석이 그러니까 우리 민석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안 됐네 역시 랜덤은 어쩔 수가 없네 민석이는 내가 좀 애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애정이 있다고 퍼주고 그러진 않아요 이건 랜덤이에요 랜덤 10만원 딸 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모른다 민석아 그건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랜덤으로 돌릴 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세지 그래도 한 한 명밖에 없으니까 500분에 그래 민석이 왕 거봐 다 자기 거라고 난리잖아 지금 다 자기 거래 다 자기 거래 다 여러분 겁니다 이래서 뽑기가 맛이라니까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점점점 늘려갈 거니까 상품을 점점점 늘려갈 거예요 2만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1000명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갈 거니까 내적 외적 동기를 다 가지시고 빡독의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